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학사 김중웅입니다. 예비 고3 학생들, 현재 고2 친구들이 봤던 12월 19일 학년평가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죠? 한국사 해설 강의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해설 강의 맨 앞부분에 항상 이런 말씀 드리죠.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하셨다고요. 대단한 겁니다. 그 일정 시간에 엄청난 집중력을 이제 발휘한 거기 때문에 되게 잘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비 고3이죠. 이제 수험생활이 이제 내 차례예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되고요. 걱정도 많고요. 어떻게 공부하지? 머릿속이 복잡할 텐데 이럴 때는 긍정의 힘을 한번 믿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총평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 총평인데요. 이게 총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크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고요?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고2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공부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또는 고2 때 한국사를 하셔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었고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을 봐도 엄청 어려운 2, 30%대의 정답률은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평이한 시험이었다. 자 모스카바 3상회의 같은 경우에 반타작 정도가 됐고요. 재원국회 그리고 백제, 의병운동, 의열단이 나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제 문제가 1번 문제였는데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 백제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오답률 베스트 5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은 전부 다 근현대사입니다. 전부 다 흥선대원군 이후에 나오는 근현대사 부분에서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구나. 아 그렇구나. 이거는 꼭 감안하시고 혹시나 내가 한국사에 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러면 전 근대사라고 하는 4,300년의 역사는 6문제밖에 안 나와요. 이제 한 260년? 24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근현대사에서 14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근현대사를 조금 더 자주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총평 마무리하면서 지금부터 바로 갑시다. 1번 문제 가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 1번부터 갑시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역사탐방 스탬프 투어인데 공주가 나왔어요. 공주 일단 지명 이름이 공주입니다. 자 한강 뉴욕에서 건국이 됐다라고 나와있고요. 가 국가인데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서 어디로 갔다?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걸 천도했다라고 하죠. 수도 옮기는 걸 천도한다고 합니다. 자 궁역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서 중앙의 발판을 마련했다. 가 국가의 문화산으로 볼 수 있는 장소를 고르시오. 무령왕릉, 공산성, 국립공주박물관. 이거 어떤 나라? 이게 백제죠. 백제인지 알 수 있어야 되더라. 그죠? 백제 수도가 원래 어디였는데? 한성 위례성. 근데 여기서 어디로 옮겼다? 공주로 옮겼죠. 공주가 아니고 그 당시 웅진입니다. 그 당시 웅진. 왜 옮겼게? 장수왕이 남진정책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때 한성 위례성을 지켰던 백제 마지막 왕이 누구야? 너무너무 괴로웠잖아요. 계로왕입니다. 계로왕이 죽고 나서 웅진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수도 어디로 옮겼다? 사비로 옮겼죠. 6세기 성황 때. 수도 변천 과정과 관련돼서 이제 백제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백제 골라볼까요? 1번. 자, 화랑도를 조직했습니다. 신랑. 2번. 과전법을 시행했다. 이 과전법이라고 하거나 또는 전시과라고 하는 게 지금 고2 정도에는 나오는데 고3이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실제 평가원 문제는 안 나옵니다. 경제사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과전법은 조선. 자, 수신사를 파견하였다. 이거는 이제 조선인데. 개항기야. 개항기. 초기 개화 정책. 근현대산입니다. 근현대산. 일본에 보냈던 사적단이죠. 4번. 마한 지역을 병합했다. 이 마한에 속해 있던 작은 소국죽의 십제라고 있어요. 발음 잘하세요. 십제입니다. 십제가 점점 커지면서 백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한을 병합했다. 5번. 전민변정로 가면 설치했다. 이거는 고려. 공민왕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고를 수 있어야 돼요. 백제. 다음 문제 2번입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고려를 건국한 가. 끝. 여기서 게임 끝났어야 돼. 그냥 준 거잖아요. 그럼 고려 누가 공국했니. 태조. 왕건입니다. 자 태조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추진한 정책을 말해볼까요. 호족들과 혼인관계를 맺었어요. 혼인관계. 기인제도 또는 사신간제도. 이거 뭐야. 호족을 통합하는 제도고. 평양을 석용으로 삼고요. 북진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태조. 왕건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대체로 정답은 뭐가 나온다. 훈요. 10조가 나온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나머지 볼게.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신라의 진흥왕. 어. 후상고 통일했대요.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뭐까지 같이 알고 있어라. 훈요. 10조. 그냥 거의 이제 그 뭐라고 해. 자주 나오는 루틴이라고 보면 돼요. 잘 나옵니다. 후상고 통일했죠. 3번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조선의 성종이 될 것이며. 아간파천을 탄생했습니다. 계양기 때 고종. 자 노비안권법 실시는 고려의 광종. 왕들의 업적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의미를 물어보잖아요. 노비안권법이 어떤 의미로 시행될게. 어떤 내용으로 시행될게. 안 물어본다니까. 누가 한 건데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키워드 가지고 구별하는 것에 초점을 두셔라.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